의대 증권이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울산대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지원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번 의대 입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이 있는 지역에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 의대 증원으로 울산대 의대 수시 모집에 지원자 천여 명이 몰리면서 이번 수시 모집 전공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은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대 의대의 이번 수시 모집 지역 인재 전형 지원자는 517명. 지난 2015년 지역 인재 전형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24학년도 당시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오른 건데 비교적 낮았던 울산 지역 지원자도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 전공 전체를 놓고 봐도 울산대의 지역 인재 전형 지원자는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원자가 몰린 이후로는 의대 증원과 함께 2025학년도부터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2025학년도 울산대학교 수시 모집은 의외과 모집 인원 전체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학생부 종합형만 있었던 전형에서 지역 교과라는 학생부 교과형 전형이 추가되면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더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의대 26곳에 이번 수시 모집 지역 인재 전형에 역대 가장 많은 1만 9천여 명이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지역 인재 전형에 많은 의대 수험생들이 몰린 상황.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대 수시 모집 지원자 수 역시 지난해보다 15.6% 더 늘어나면서 수도권 의대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지방의대 정시 모집에 몰릴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과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의대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2025학년도 의대 입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